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참 순식간에 그냥 이틀 만에 그냥 회사가 망해버린 거죠. 겁난 세상입니다. 특히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폰 인출 스마트폰을 통한 그런 인출 온라인 인출 때문에 이제 이번 문제가 더 좀 복잡하게 꼬인 거죠. 자 여기 이제 이어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외신을 한국 신문들이 다 봤네요. 오늘 미국의 막 끝난 이제 정권시장은 상당히 이제 안정적이었는데 어떻든 위기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집단심리라는 것이 이성이나 논리로 이렇게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안감이 엄습하게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죠. 제가 이제 집이 경남 통영인데 집이 이제 작은 어장을 했습니다. 어장을 했기 때문에 멸치를 잡는 그런 어업을 했는데 어린 시절에 그 배를 이제 타고 이제 그 고기 잡는 장면을 보게 되면 자주는 아니지만 거물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멸치대가 이렇게 한쪽으로 확 몰리게 되면은 그러면 거물이 터지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군집심리라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쪽으로 그냥 불안감이 엄습하게 되면은 이번에 폰인출과 마찬가지로 뭐 까닭없이 사람들이 그냥 함께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집단심리가 앞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의 관심거리인데 미국에서는 또 리퍼블릭 은행이라는 데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리퍼블릭 은행에 39조 원 정도를 긴급 투입하는 일이 생겼고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렇게 확산되니까 대형은행들이 나서 가지고 그 애가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그런 외신들이 또 도착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기업 모기업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셀도 일종 홀딩 캄퍼니 같은 거겠죠. 미국 회사들도 이제 우리나라 회사와 마찬가지로 홀딩 캄퍼니가 밑에 자회사를 여러 개 거느리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제도를 수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겠지만 홀딩 캄퍼니 지주회사 밑에 이제 자회사들이 있는데 지주회사 격으로 제가 봅니다. 모기업인 svb 파이낸셀도 당국에 파산 신청을 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그런 중소형 은행의 추가적인 부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은행 11곳 여기는 웰스 파고라든지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간 이런 데가 펄스트 리파블릭 은행에 총 300억 달러 39조 원을 긴급 예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뭐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뱅크런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이제 나서 가지고 예금을 그렇게 아마 이거는 미국의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사계기관 후 회비를 거쳐 가지고 민간 대형기업들이 이제 은행들이 나선 거겠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최대 은행들이 막대한 예금 현금을 투입하면서 펄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처한 위기는 거의 확실하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여타 중소은행들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펄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전날보다 9.98% 상승했으나 시간 외에 그래서 다시 20%가 폭락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번 쳐다봤습니다. 펄스트 리퍼블릭 뱅크 중소은행 갔네요. 저는 익숙하지 않은 데인데 여기 이제 한 5일간 주식시장을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으로 보면은 3월 17일이죠. 조금 전에 장이 끝났는데 지금 미국은 낮시간이지 않습니까 뭐 거의 주가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태가 상당히 진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때가 아마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한 9% 정도 빠졌는 모양이죠. 이때가. 3월 16일. 그리고 또 이제 참 크레딧의 대명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스위스의 가장 대표적인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도 전날보다 11% 이상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는 5일 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한 17.42% 빠졌는데 이 날이 굉장히 위기였던 것 같네요. 3월 15일 날. 대폭 폭락하네요. 그런데 주가가 회복돼 가지고 진정시회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판단은 이런 외신들이 나오지만 사태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조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되면 누가 가장 타격을 많이 봅니까 빛이 많은 부채가 많은 경우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죠. 오늘 당장 조선일보가 사슬에서 굉장히 경고성 메시지를 올렸네요. 미국과 유럽의 잇단 은행위기 우리도 충당금 방파제 미리 더 쌓아야 된다. 대손충당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한국은행들은 대손충당 감이 충분히 쌓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잠재부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예를 들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1867조 원 정도 되는데 한 번 공병호 tv에서도 다뤘다시피 여기다가 전세대출까지 합치게 되면 3000조 정도 되는 거죠. 전세대출이 한 1200조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그런 와중에서 영업들을 못하고 그랬으니까 대기업들은 상황이 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상당히 부채가 누적됐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네요. 지난해 3분기 말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세 곳 이상 금융사에서 빚을 낸 다음 다중채무자가 169만 명으로 1년 만에 22% 늘었다. 우리나라의 가계들 가운데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부채를 감내하기가 힘든 사람이 22%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통계라는 것은 항상 과소추정되죠.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들이 빌린 총대출금이 668조 원이네요. 다중채무자가 빌린 돈이 668조 원이라는 겁니다. 가계 가운데 169만 명이 3개 이상의 그런 금융사에서 빚을 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영업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영업이 만성적으로 안 되면 그러면 부채가 누적이 되고 그러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영업자의 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2020년부터 3년 사이에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를 다섯 번이나 실시했다. 이런 조치 대상 대출액이 141조 원이다 이야기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의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는 거죠. 이 가운데 당장 16조 원이 9월 상환 시점이 도래하는데 부채를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부채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코로나 와중에 영업 제한 같은 것이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채 문제가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제 그 문제를 오늘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위기와 관련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을 계속 유예했던 은행들의 잠재 부실 가능성도 높다. 금융권이 이제 공식화하자는 그런 부채들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외부 환경이 배나에 따라서 이번 일들을 잘 이렇게 설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그 부채입니다. 부채 관리를 잘 못하면 참 어려움을 겪죠. 부채란 것은 여러분들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도 그냥 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갚기가 힘들죠. 참 갚기가 힘든데 아무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슬기롭게 잘 넘어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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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